돌리고 돌리고. 내가 그걸 들고 보인다는 얘기인데. 질문같지 않아 질문. 꿈같던 것이 그래야 되나요? 나 안 할래. 반가운 두 분이죠. 명팬 배우 남은희 박연환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. 수상한 커플이 부부로 돌아왔습니다. 남은희 박연환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유 안녕하십니까. 조다영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연환 인사드립니다. 환절기에 잘 지내고 계시죠? 다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남은희 씨 뵈니까 피부가 정말 왜 이렇게 팽팽하세요. 피부가 정말 꿀 피부시더라고요. 우리 박연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약주 좀 하셨나 봐요. 얼굴이 좀 누렇게 떴죠. 수상했던 커플이 부부가 되셨다는 소문을 들고 저희가 왔어요. 이미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던 두 사람. 특히 박연환 씨의 젊은 시절로 김수현 씨가 등장해 화제가 됐었죠. 김수현 씨랑 박연환 씨. 누가 더 좋으십니까? 그렇게 옆에다 두고 직접. 솔직하게. 김수현이가 더 멋있지. 김수현이 정말 멋있지 않아요. 이쁘고. 착해요 그러고 보니까. 잠깐 봐서 그런지. 질문 같지 않아요 질문. 한 달 줄 알았어요. 천국인 사람이죠. 말은 이렇게 해도요. 무대 위에서는 최고의 연기 호흡을 자랑합니다. 두 분이 함께하는 뮤지컬 서울 1983.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부부의 애절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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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